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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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토끼 인형 못보셨어요? 아 그거 이제 니가 안가지고 놀길래 엄마가 치워놨지 아마 창고에 있을걸? 한번 찾아볼래? 어 그래요 알겠어요 엄마는 왜 창고에 갖다 두셨대 놔두면 다 가지고 노는데 어 여기있다 덕행아 잘 지냈어? 언제 쌓인거 봐 어 이건 사진? 어렸을때 나인거 같은데 옆에 있는 니 아줌마는 누구지? 엄마 응? 인형 못찾았어? 아뇨 인형은 찾았는데 이상한 사진을 발견해서요 이 옆에 있는 니 아줌마는 누구에요? 음 사진? 어디 볼까? 헉! 이 사진은 도대체 뭐지?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게 말이야 그 여자는 베이비 시터 란다 베이비 시터? 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나겠지만 너가 어렸을때 베이비 시터가 우리집에서 잠시 일을 했었어 너희들 다 어렸을때 너희들 다 어렸을때 엄마도 아빠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을때였어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비야 오늘도 고생했어 애들한테 별일 없었죠? 음 아까 밥 먹었더니 지금은 자고 있어 엄마도 애들 돼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오늘 베이비 시터가 오는 날이었는데 왜 베이비 시터가 안왔을까요? 에휴 그러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음? 여보인가? 오늘 야근하고 온다고 했었는데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이비 시터로 온 영숙이라고 해요 아 네 좀 늦으셨네요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온다고? 아 네 제가 사정이 있었어요 아 네 아 얼른 청소 끝내야지 아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어머 니가 요르르구나 귀여워라 그리고 니가 리아? 안녕 아유 이뻐라 미호야 엄마 간다 어? 아이 엄마 어디가 아이 베이비 시터 아가씨도 왔는데 엄마가 여기 오래 있을 필요는 없지 어?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어 알았어 엄마 그럼 조심히 가 그래 엄마 약농원 가서 카라방구 꼬시러 간다 이 크롬이만 아휴 한참 늦은 시간에 오긴 했지만 청소도 잘하고 아이들이랑도 금세 친해졌잖아 역시 전문 베이비 시터는 다른가 이제 육아 때문에 마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 아 맞다 영숙님 저 좀 잠시 따라오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영숙님이 지내실 방이고요 간단한 생활요품은 다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정말 자근망이네요 아 그리고 아까부터 사부님이 입은 그 옷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해요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예쁘죠? 네 엄청이요 혹시 다른 곳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우와 여기가 안방이구나 진짜 놀 거 좋은데요? 아 아니에요 이분이 남편분이신가 봐요 정말 잘생기셨다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저희 집 베이비 시터로 오신 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잘 지내봐요 부럽네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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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요? 저기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나왔어 남편 왔나보다 아 여보 남편? 아 여보 왔어요? 이쪽은 이번에 새로 오신 베이비 시터 분이셔 어 드디어 오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영숙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베이비 시터 분이라 그런가 엄청 자상해 보이시고 아 또 예쁘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쁘대 내가 분명 마음이 드시는 거야 이제부터 당신은 내 거야 여완씨 많이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루루도 분이 맛있지? 많이 먹어 근데 우리 리안은 어때? 맛있어요 사모님 일어나셨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길래 깨우지 않고 저희끼리 먼저 식사하고 있었어요 어 네 뭐야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아내 같잖아 얘들아 엄마 아빠 출근하고 올게 애들 좀 잘 부탁해요 저기 여완씨 잠시만요 내 따위가 삐뚤어졌잖아요 자 됐다 제가 잘 다녀와요 아 네 여보 왠지 저 베이비시터 뭔가 기분 나쁘지 않아? 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뭔가 당신이 하던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해줘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베이비시터 쓰면 다들 처음엔 그런다더라 그리고 일도 엄청 잘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무 신경 쓰지마 그렇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봐 우리 애들 밥 먹고 잘 자네 잘 자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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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깨끗하고 아 아 어머 이 반지 너무 예쁜걸 손에 딱 맞겠어 향수네 이게 여맨씨가 좋아하는 향인가? 어머니 역시 그 여자보단 내가 더 잘 어울리겠는걸? 예쁘다 이제 그 여자만 사라지면 모든게 다 내꺼가 될 수 있겠지? 흐흐 이 옷도 이 집도 그리고 여맨씨도 또 우리 아이들까지 흐흐 흐흫 여맨씨도 좋아할 거야 나보고 예쁘고 자상하다고 했으니까 크흐흐흐흐 에헤헤헤 아줌마 아줌마 그거 저희 엄마 올지에요 방금 너 뭐라고 했어? 내가 이제부터 네 엄만데? 안녕